저는 이제 이런 걸 읽어드리는 게 제가 공부할 때 도움됐던 자료들을 공유하는 차원이죠.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연구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하는 거고 그림은 항상 이 그림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신성의 자리 IM이라고 하는 이 신성의 자리 항상 접속하실 것 공부는 이게 다입니다. 조선 선비들 제가 예전에 강의 들 때 제가 이렇게 원만하게 다 찾아내지 못할 때도 저는 이거를 처음 제대로 접한 게 조선 선비예요. 조선 선비 글은 모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에고, 에고 작용을 안 쓸 때 희노애락 안 일으킬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중심과 하나 돼 있을 것 희노애락을 일으킬 때는 항상 조화롭게 희노애락을 선하게 쓸 것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중을 잡아서 쓸 것 그게 다인데요. 조선 선비들은 그게 다예요. 500년간 그러면 우리 안에 인, 율곡 선생이나 태계 선생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 예, 의, 지, 신 해서 이걸요. 제가 확대해 볼까요? 조선 선비도 이렇게 그려요. 인, 우리 본심 안에 이렇게 들어 양심 안에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의, 지, 신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표시로 허, 허, 불교 공저경지랑 같은 거예요. 허령, 지, 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단 이게 이제 발출하면 4단 7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양심이 저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요만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일천, 방천 안에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핵이 이거다 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 그림 안에 다 있어요. 조선 문명에요. 사실 인류 문명의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소화 못 하니까 또 조선 말 되면 또 천주교 들어와서 또 거기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불교, 고렷되는 불교에서 찾아보고 계속 새로운 데서 찾는데요. 가보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불교는 이 안에 육바람이 있는 거고 또 천주교가 하면 이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는 거고 이게 결국 다 다른 게 아닌데 거기서 또 답을 못 내면 또 다음,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쪽 가서 또 답을 못 내면요. 저쪽에서도 답을 못 냅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에서 답이 나오면요. 전체가 다 답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를 초월해서 답을 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 이게 다 반대죠. 사랑, 베푸는 거 정의, 공정한 거 그러니까 껴안으면서도 공정해야 됩니다. 예절, 밖으로 표현하는 거 지혜, 안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 이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남한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남한테 신뢰를 줄 거 이게 다입니다. 우리 안에 본성의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는 원리예요. 우주는 저 공식으로 돌아가게. 저 공식을 우리가 따르면 천국이 펼쳐지고 지상에서 이걸 따르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유교에서는 대동세상이 오는 거죠. 이걸 따르는 군자들이 리더가 돼서 그 세상의 주제권을 가지면 천국이 펼쳐지는 거고 밖에서는 그런데 안에서는요. 이 안에서 군자에 해당되는 양심이 소인에 해당되는 욕심의 목소리를 누르면 51% 이상 제압하면 해계모니를 잡으면 내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이제 평화가 오고 양심이 구현되는 거죠. 내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 그래서 수기치인이요. 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자기를 닦을 수 있는 군자는 밖도 다스릴 수 있다. 물론 또 구체적인 건 다르지만 근본 원리는 하나다. 그래서 자기 몸이나 닦을 정도의 군자가 있고 또 실력을 키워서 원리는 같으니까 그런데 경험치가 쌓여야 되잖아요. 경험치가 쌓이면 또 가정을 경영하고 나아가서 이 사회까지도 국가 천하까지도 경영할 수 있다. 원리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가정경영과 치국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정성스러운 애를 낳아보고 결혼하는 여자는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정성스러우면 누구나 중을 잡을 수 있다. 그 말은 아직 천하를 나가보지 않았고 국가경영에 참가를 못했더라도 가정경영에서 양심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꼭 우리가 다 배운 뒤에 시집가는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게 아니듯이 가면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써놓는 게요. 이게 다 연결되니까 원리가 같으니까 양심적으로 항상 깨어서 이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경영을 맡겨도 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논리인데 실제로 이런 사람을 잘 안 썼죠. 조선이 그러다가 망했죠. 거기도 그때 금수저들이 다 해먹고 하다가 망한 거죠. 과거가 유일한 통로였는데 백범일지 보세요. 백범 김구 선생이 과거 보려고 갔더니 맨 컨닝을 부정행위만 잔뜩 준비하고 있는 거 보고는 글렀다 하고 나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조선 후기부터 선비들이 과거장 갔다가 포기해요. 나는 안 되겠구나. 이미 뭐 합격자가 다 정해져 있구나. 이런 현실에서 내 안에 있는 이미지라도 온전히 밝혀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자 해서 내려와서 자기 고향에서 학당을 열어요. 학당을 열어서 호학을 길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전개 진출이 다 목표인데 원래는 나라 바르게 다스려야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유학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국가경영에 나가보려고 하는데 조선 후기 쪽으로 가면 이제 포기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산림이라고 그냥 지방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런 원리인데 비슷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여기에 뭐냐면요. 견유확파라는 게 조선의 선비들이 이랬죠. 재미있는 얘기는 이렇게 견유확파라고 했어요. 견유 개견자입니다. 개 우리가 키니커스 확파라고도 하고 견유확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번역하면 뭡니까? 개 선비유 개선비예요. 개선비 개 같은 선비 그러니까 개처럼 문명을 좀 거부하고요. 소유를 안 하고 거의 좀 야생스럽게 살아가시는 도인들이에요.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플라톤 계보가 있고 안티스테네스 계보가 있어요. 그 제자가 디오게네스 유명한 분 있죠. 통나무 하나 안에 살고 옷도 채소화 컵도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개가 물 그렇게 그냥 활짝활짝 먹는 거 보고 컵도 필요 없구나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신 분들 나는 자연이다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거의 이건 개 같다 이게 개 같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야생의 개처럼 살아가시는 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견유확파가 우리가 지금 그 암튼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시니컬하다 이게 어원이 지금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키니코스 학파에서 개선비 그래서 그 에픽테토스 제가 예전에 해드렸죠. 서양 철학에서 에픽테토스의 이 어록은요. 서양의 논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보시면 힘이 나요. 이런 그런 사색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추론에 집중하지 않고 아주 본질만 꿰뚫고 보는 분이에요. 글이 아주 쉽고 본질만 탁탁 짚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랑 간단해요. 이분은 이분에게서 철학은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거 이게 다예요. 이걸 하면 우주의 신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신의 뜻이 지금 동양에서 인해지인데 줄이면 동양에서도 뭐죠? 신의 뜻은 이게 인해지가 맞는 게 선이라는 거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는 거죠. 선은 하고 중화 인해지의 중심이 적절하게 밖으로 표현된 거 희노애락이 적절하게 표현된 거 딱 맞게 그게 조화입니다. 그래서 중심과 조화를 잘 맞추면 선이에요. 조화에 안 맞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조화로우면 선 조화롭지 않다는 거는 과하거나 부족 모자라고 그러면 악이 됩니다. 이게 유교만 이럴 것 같죠. 서양 철학 똑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아리토텔레스의 니코마커스 윌리학인데 아들이 정리하긴 한 건데 내용은 본인이 정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아들이 그걸 정리했는데 그 내용은요. 대학 중용 합본 같아요. 나올 거 다 나와요. 중용이 과하 부족의 중간을 잡는 거다. 중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선이다. 이게 동양 철학하고 똑같아요. 대학의 첫 강령이 그거 아닌가요? 최고의 선에 머물러라. 중용은 그게 중심과 조화다. 그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서양 철학자가. 그러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토텔레스, 이 양반들이 다 지금 선이라는 게 뭔가만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같아요. 그 감각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 파들어 가면요. 똑같아요.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놀리는 거는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한 학파처럼 보일 정도로 똑같은 얘기만. 그리고 후반부 가면 대학 같은 내용이 나와요. 개인, 가정, 국가. 이걸 경영하는 법을 나와요. 그걸 경영할 수 있는 어떤 덕.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어떻게 닦을 것인가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명상으로 끝내요. 관조. 다른 거 다 좋은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는 신과 하나가 돼서 명상 속에서 신의 진리를 음미하는 상태가 이게 남도 필요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하고 가까워진 이 중심에 들어가서 머무는 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밖에서 좋아하는요. 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기회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나 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뭔가 해서 결국 명상 명상 속에서 지혜가 그 직관이 작동하는 상태. 그 관조가 궁극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리고 최고의 선이다. 책 전체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거 한번 제가 언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아무튼 그런 전통이 쭉 내려와서 이분은 이제 서기 기원후분이죠. 그때 사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로마 로마 그때 노예였어요. 노예. 에픽테투스는 노예인데 철학자죠. 그래서 노예에서 풀려나서 철학학당을 열고 철학교육을 하다가 로마에서 철학자 추방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로마 가는 길목에 또 철학학당을 짓고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나 견유학파. 소코라테스 또 다른 계보죠. 이분은 스토학파입니다. 스토학파는 나중에 또 그걸 계승해서 등장한 거고요. 직접적으로 소코라테스에 나온 계보가 있어요. 플라톤 계보가 있고 여기에 반대하는 안티스테네스 계보 쪽에 견유학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남은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많이 좀 말단이 돼요. 견유학파도. 그러니까 되게 비판 도인이 비판할 때는 아름답다가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냥 흉내내는 견유학파를. 그런데 제자 하나가 나 견유학파 되고 싶다고 하니까 에픽테토스가 너 견유학파가 뭔지 아냐 하고 쭉 설명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사도 같고 보살 같고 견유학파가 정말 인류 운명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깨워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었다는 게 나와요. 자연인처럼 살아가신 분들인데 통나무에 디오게네스 이렇게 누워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너 뭐 원하는 거 뭐냐 하니까 좀 비껴달라고 했잖아요. 햇빛 막지 말고 비껴달라고. 이분들은 딱 항상 선악을 판정하고 선을 추구하는 데 일생을 걸고 하는 게 논리나 이런 사변보다는 진짜 선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플라톤은 그런 걸 설명하는 데 더 집중한 학파고요.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플라톤은 말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란 털이 없고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이렇게 자꾸 정의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쪽 학파는 그쪽이 좀 더 교학에 집중하면 견유학파는 소코라테스 제자 중에 좀 더 본질에만 집중하자는 파예요. 이쪽 교정과 선적이 있듯이 꼭 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사람이 털이 없고 두 발로 걷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 내리니까 플라톤이 털을 다 뽑아서 여기 사람 간다 하고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비판적인 이분들은 상당히 비판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인데 되게 멋있게 풀어져요. 에픽테투스가 그 이후 훨씬 후에 스토아파라는 거는 그런 전통 속에 그걸 다 융합한 전통 속에서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소코라테스에 다 뿌리를 대고 있는 건 똑같아요. 제일 이상 모델은 소코라테스예요. 에픽테투스가 항상 하는 말이 완전한 인간은 소코라테스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처럼 소코라테스가 완전한 인간이고 소코라테스를 지상에 보낸 분은 제우스신이에요. 이 기독교 구도랑 그대로 연결됩니다. 제우스와 그러니까 여우와 예수님처럼 제우스와 소코라테스를 생각해요. 독생자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아무튼 가장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 철학자 그래서 비슷한 감각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소코라테스처럼 되라. 그런데 이제 견유학파가 소코라테스 거의 직접적인 계승자들이잖아요. 좀 독특한 방식으로 계승한 거지만 그런데 소코라테스가 실제로 그리고 이 에픽테투스도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요. 결혼 생활이 순탄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코라테스도 고약한 아내와 불유자식의 수행을 참았다. 이런 말을 에픽테투스가 해요. 그러니까 좀 가정에서는 좀 힘드셨나 봐요. 서로 다 힘들었겠죠. 그런데 소코라테스는 항상 진리 안에서 인욕하고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토학파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인욕이거든요. 인욕. 진리면 수용해버리는 게 에픽테투스의 핵심이에요. 에픽테투스는 철학자인지 아닌지를 그걸로 봐요. 죽음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면 철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욕 바로 오케이 해버릴 수 있느냐 아니냐로 철학자를 분류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만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데서만 선악을 따지고 선을 하고 악을 안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수용해버리고 끝낼 수 있으며 마음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철학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워서 내 안에 있는 로고스에 여기를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이쪽 스토학파에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니에이지의 이걸 동양에서는 리 라고 하죠. 천리 천리에 해당되는 게 이니에이지의 로고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서양에서는 지금 로고스고 이 로고스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그걸 또 판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에요. 알아볼 수도 있게 하고 안 할 수도 있게 하는 지적이면서 실천적인 힘이에요. 로고스는. 그러니까 로고스만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성령만 따르면 다 할 수 있듯이 이 철학들을 자기가 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분들은 스토학파는 자기들이 생으로 선을 하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인데 아니고 저 로고스의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신의 일부가 우리한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신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랑 사실 되게 잘 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토학파들의 에픽테토스의 이런 가르침도 있죠. 스토학파들의 가르침도 기독교에 다 활용돼요. 잘 활용돼요. 그것도 좀 아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런데 지금은 스토학파 얘기가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보고 있는 견유학파 얘기를 해줘요. 에픽테토스가 제자가 견유, 개선비 쪽을 지향하니까 그래? 그게 진짜 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겁을 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양반들은 그 학도는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보내진 사자들이다. 신의 사도들이야. 그 사람들은 신의 사도들이고 선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끊임없이 지구에 살면서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는 재미있죠. 종파를 떠나서요. 이런 보살들, 이런 사도들이 우리 곁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이런 양반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선악의 본질을 우리가 선악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존재들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간첩이다.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사람들 속에서 정탐을 하고 있다가 뭐뭐뭐 잘못됐어. 이거를 딱 사실 딴 데 가서 하나님한테 꼬지르는 게 아니라 정탐하고 있다. 가르쳐준다는 걸 지금 간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견유학파는 인간의 친구나 적을 항상 정탐하고 있다가 진상을 알아낸 뒤에 그 진상을 현재 선악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거죠. 원래. 소크라테스가 했던 거를요. 아고라 광장에서 맨몸으로 이렇게 진리를 아테네스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던 소크라테스를 그대로 배우려고 했던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처럼 어떤 학당을 만들고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라 거의 개인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깨어서 늘 보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무소유 정신으로 그래서 그는 어떤 관념에 의해서도 혼란되고 당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견유학파들은 항상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개념이 선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에피테투스가 자기 철학이랑 그대로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견유학파도 항상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전혀 추구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 선과 악만 선명히 따져서 항상 선을 주장하고 악을 물리치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따라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 소크라테스 철학이죠. 그대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대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개념. 이게 이대함이다. 우리 안에 이미 로고스가 있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우리 알아요. 본연의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진리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 그 신성을 이해하라. 신성의 뜻을 이해하라. 그대들은 도대체 선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느냐. 선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면서 그들은 항상 자유로워지려고 해요. 자유가 뭐냐면요. 의지의 자유인데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방받지 않는 자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완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신을 항상 찾아가는 존재들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게요. 이분이 노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예 출신이라 진짜 노예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면서 자유인이 돼야 된다. 자유는요. 근거가 자기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원칙이.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라는. 주인공이 되라 같은 뜻인데요. 보시면 육체는 이분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의 육체는 주인 거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육체를. 이분은 육체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즉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정신이고 내 의지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의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이 나를 그러면 만약에 나를 죽인다. 그럼 육체는 그 상황이 통제할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내 정신이 어떻게 죽을 건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에서 선을 택하고 악을 안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이 철학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원래 이분이 주장한 거를요. 그래서 그분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이분의 제작격인 거거든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래서 이분 말씀들이 명상록에 곳곳에 등장해요. 자기 걸로 또 소화돼서 등장해요. 이분 걸 보고 명상록을 보시면 순서가 맞아요. 이분이 더 먼저니까. 재밌죠. 노예가 황제의 스승이었던 거죠. 황제 철학자잖아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5현재 중에 5현재 중에 한 명인데 그 정신은 에픽테투스한테 배웁니다. 노예 출신의 철학자인. 그래서 이분은 또 견유학파를 정신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식을 드러내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얘기는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는. 남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선을 할 수 있다. 그때도 난 양심해버리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인욕바라빌로 받아들이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데서만 지혜, 반야를 통해서 선악을 따지고 선이면 반드시 밀고 나가서 정진력으로 실천하고 악이면 드러나지 않게, 구현되지 않게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신이 노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알몸으로 집도 없고 난방기구, 화로도 없고 거지와 같이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 이게 견유학파라는 거예요. 개처럼 살아가는 선비. 이 선비 하나를 지구에 보냈다. 그게 신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견유학파는 나를 보라. 나한테는 국가도 없다. 이분들은 심지어 한 국가에 집중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인류가 한 덩어리고요. 사실 이분들의 마인드는 우주가 한 국가예요. 거의 마인드가 우주 국가 사상이에요. 즉 신이 다스리는 온 우주가 사실 한 국가예요. 자기는 우주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에겐 국가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노비도 없고 그냥 땅 위에서 잔다. 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다. 집도 없다. 천지가 내 집이고 한 벌의 외투만 있을 뿐이다. 살벌하죠. 저는 이 구절, 여기서도 읽어드릴 구절을 쭉 보면 스타워즈에서 제다이가 그런 얘기해요. 제다이는 뭐 하는 존재냐고 거기 공주가 물어보든가 결국 다 결혼할 거면서 주인공이 제다이는 결혼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인류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만 살아야 된대요, 자기들을.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이어져요. 저는 그때 이런 게 자꾸 떠올랐어요. 읽었던 견유학파 이런 모습들. 진짜 완전히 이거는 대승적이면서 이렇게 출가해서 대승을, 대승을 위해서 출가한 양반들이에요. 재밌죠. 나는 슬퍼한 적이 있는가? 나는 없다. 무서워하는 것도 없다. 왜? 통제할 수 없는 건 오케이 해버리기 때문에요. 슬픔이나 두려움 이런 게 없다. 누구에게도 애속되지 않는다. 내 정신의 주인은 나니까. 누가 와서 너 그러면 육신을 감옥에 가둘 거야. 그건 나를 가뒀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감옥에 가뒀다. 너 손발을 묶었다. 나를 묶었다고 하지 말아요. 손발을 묶었다고 하래요. 내 정신은 내 거다. 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추구하는 걸 잘못 취하든가. 즉 선을 추구하지 않은 경우 받는가. 내가 언제 기피하는 건, 내가 회피하는 건 악이에요. 악을 회피하는 것을 내가 회피를 잘 못하든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신과 인간을 비난한 적이 있나? 그러니까 뭔 일이 잘못돼도 비난을 안 해요. 이분은 오케이 해버리기 때문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오케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데서는 철저히 선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언제 사람과 싸우던가. 사람이 와서 나를 싸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나보다 힘이 세군. 내가 맞겠군. 그냥 맞아요. 당연한 얘기 주잖아요. 힘이 센데 내가 싸우면 맞죠. 그러니까 아니까 안 싸우죠. 이분들은 싸울 일을 안 만드는데 혹시 누군가 와서 때린다. 그럼 내가 힘이 악하다면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정신은 항상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 원래 이분이 어떻게 노예에서 벗어난지 아세요? 에픽테투스 자체도 주인이 팔을 이 사람이 워낙 철학자처럼 구니까 너 진짜 네가 대단한 놈인지 보자. 팔을 이렇게 꺾었어요. 주인님 그러면 팔 부러집니다. 하다가 주인이 진짜 힘을 너무 과하게 써서 부러졌어요. 거 보세요.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놀랍니다. 아 이 사람 보통 보통이야. 그냥 남의 일처럼 커 보세요.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로마인들도 또 통이 큰 거죠. 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글래데이터 이런 거 보면 거기서도 로마 시대잖아요. 그때 노예가 유능하면요. 이렇게 잘 활용해서 씁니다. 로마가 통이 커서 버텼던 거죠. 그래서 인재들은 잘 취해 쓰는 그런 나라라 또 철학자가 되어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랑 제게 같아요. 견유학팔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어두운 얼굴 하고 다니는 거 봤는가? 어두운 얼굴 하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걱정할 때 어두워지는데 통제할 수 없는 거를 하늘한테 신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않으니까 이 앙번은 무섭죠. 제우스 신한테 다 맡겨버려요. 제우스 신. 이거예요. 제우스 시여. 어디든 가리다 내가. 제우스 신이 가라는 곳 어디든 가리다. 신의 뜻이 맞으면 무엇이든 하리다. 이 마음만으로 무장돼 살아가요. 신앙인이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신앙인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되게 센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들. 아니 철저히 신앙인들이에요. 유학자들도 철저히 신앙인들이에요. 하느님이 나한테 이니에지를 줬으니 나는 죽는 순간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퇴계나. 퇴계도 그래서 상제라고 항상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이니에지의 원리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상당히 이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로 통하는 거는 아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대들이 무서워하거나 칭찬하는 권력자 내가 언제 무서워한 적 봤는가 그들을 대할 때 쪼는 거 봤는가 내가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노예처럼 살던 거 봤는가 당당한 주인으로 살았지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의 이런 프라이드예요. 이 얘기를 해주다가 제자한테 너 이런 엄청난 일을 너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니 너 일단 한번 시작했으면 올림픽 나가는 거랑 똑같아 올림픽 나가면 너 이제 거기서 너가 대책 없이 나갔다는 곧장 패배당하고 쓰라리는 어떤 상처를 입어 수치당해 제대로 알고 해 하면서 겁을 확 확 줍니다. 마지막까지. 견유학파가 이런 거야? 완전히 쫄게 한 다음에 뭐 하려면 해보든가 이러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견유학파의 실체가 잘 드러났는데 잘 생각해봐 제자한테 그럽니다. 그대 자신을 너를 알아야 돼. 그대의 수호신에게 물어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같은 존재. 다이몬이죠. 다이몬한테 물어봐. 소코라테스 안에서 자명찜찜 신호를 보내줬던 존재가 다이몬이거든요. 소코라테스 안에 임해 있던 신. 그대의 수호신에게 물어봐. 신을 외면하고서는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마. 너가 견유학파가 되고 싶다고? 성급하게 네 뜻대로 결정하지마. 이겁니다. 신한테 물어봐. 신을 외면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마. 만약 신이 그대에게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이라는 건 그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서거나 아니면 큰 고뇌 속에서 또 성숙하기를 원해서요. 신이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는 그 조언을 잘 들어봐. 이런 얘기하면서 견유학파라는 존재는 재미있는 일이 견유학파의 본분에 관련되어 있는데 견유는 노새처럼 맞아야 돼. 늘 맞으면서도 때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왜냐 어디 가서든 선악의 본질을 까발리고 다니니까 박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것도 박해를 받게 돼 있어. 그럴 때 맞으면서도 때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왜냐. 견유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인류의 아버지나 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불교 보살도랑도 통해요. 보살이 그거거든요. 중생들의 청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 자기 혼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약하는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을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기가 자식이나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유를... 그래서 이 견유가 황제 앞에 가더라도 쫄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견유를 이 세상에 보낸 자. 즉 견유가 섬기는 제우스 신 이외에 어떤 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 견유한테는. 그 신 외에, 그는 신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겠는가. 어떤 괴로움을 받아도 그 견유는 신의 단련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철학 그러면 철학과 가서 막 골치 아픈 거 잔뜩 듣고 무슨 존재론, 가치론 배우는... 그런데 이분들은 철학이 그게 아니에요. 살면서 신의 뜻을 진짜로 구현하면서 진리를 배우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릅니다. 제우스에 의해 단련을 받을 때 참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디오게네스 같은 그런 철인을 섬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견유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디오게네스의 멋진 알렉산더 통나무만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혹시 모르시면 들어주세요. 디오게네스가 열병에 크게 걸려서 이렇게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천한 인간들이요. 그대들은 여기 머물지 않으려는가? 나랑 같이 지내지 않으려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아픈데 빨리 거기 검투사들 대결하는 거 있잖아요. 글레이데이터에 나오는 극장 가서 검투사들 대결하는 거 보고 싶어 하니까 그대들은 투사의 격투를 구경하기 위해 올림피아까지 먼 길을 가려 하는가? 그대들은 이곳에 머물러서 인간과 열병의 격투를 보고 싶지 않은가? 그러니까 너 이거 완전 여기 흥미진진한데 보지 않아? 이거 구경 안 할래? 이런 거예요. 나 아픈 거 지금 막 바이러스랑 싸우는 거 구경 안 할래? 거기 가서 격투 그거 구경하러 거기 갈래? 이 천한 인간들이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환대는 못 받겠죠. 말들이 다 가시가 마을 속에 다 뼈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애골을 툭툭 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툭툭 찌르고 아픈데 찌르고 후뼈 파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참 비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케니코사쿠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니컬하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처지를 자랑삼고 이런 처지를 오히려 자랑하고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신이 푸대접하더라도 신을 비난한 일은 절대 없다. 뭔가 뜻대로 안 되더라도 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다. 왕자라고 해요. 왕자의 위치예요. 자기가 신이 보낸 왕자인 거예요. 신의 왕자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제우스의 왕자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왕국을 봐도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 안에서 행복과 저 왕국의 저 그 혼란 빛 비애 공포 욕구 그런 거랑 실패한 그런 경쟁 질투 실패한 상황들 이런 거랑 어떻게 자기 행복의 길이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의 소개였고요. 이제 항목별로 좀 더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질문을 되게 구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두는 결혼하고 자식 두는 거 이 두 가지 일은 왜 견유들은 인생에 중요한 목적에 안 넣나요? 그러니까 에피테스스가 현자들만 사는 도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자들만 사는 도시가 있다면 그러면 결혼을 하더라도 현자랑 결혼하겠죠. 현자랑 결혼하고 아버지도 현자일 거고 자식을 나도 현자로 키우겠지. 그럴 때 왜 그런 그런 시절이 온다면 왜 결혼을 안 하겠니? 그런 때라면 왜 결혼을 안 하겠니? 그런데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견유가 자유롭게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사적인 의무에서 좀 벗어나서 공적인 일에만 집중하려면 그러면서 신에게 봉사하려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나는 신에 봉사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 변론에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계승자이기 때문에 인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개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처진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상황이 좋아지면 왜 그렇게 안 하겠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견유들이 이런 상황을 배반할 때는 그는 벌써 성실하고 선량한 외모를 잃게 되고 또 이런 상황에 굴복할 때는 도학자여 탐정이면서 정탐자이면서 탐정자라는 거는 우리 표현은 정탐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탐자이면서 세상을 계속 정탐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잃게 될 거야. 사적인 의무에만 너무 집중하다 공적인 의무를 놓치면 그러게 될 거야. 생각해 봐라. 그 부모한테 효도해야 될 거 아니냐. 아내나 또 그 밖의 친척들한테 임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니냐. 병이나 생계에 어떤 방도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견유의 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또 소승하고 또 다릅니다. 온전히 인류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어디 산속에 봉쇄수도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나온 분이 아니고 소승적인 목적으로 나온 분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또 다른 상황입니다. 구체적에도 들어줘요. 너 생각해 봐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어린이 목욕시키려고 해도 물 끓여야지 아내 해산했을 때 막 이런 거 준비해야지 생활 도구 준비해야지 그거 다 어떻게 할래. 일반 모든 인류 사회의 행복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임무에 전체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서 발견하기 힘들게 된다. 인간의 수호자임이 많은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때는 발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 사람들 사이에 돌아가면서 이래야 된대요. 왜냐. 결혼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모가 된 사람들 이렇게 사회 속에 살아간 사람들을 누가 감시하고 그들한테 그들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내를 학대하는지 어느 집이 싸우는지 어느 집이 잘 살고 있는지 어느 집이 난잡한지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진맥을 봐주듯이 당신은 열이 있어 두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인류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일일이 가가지고 사적인 의무에 매여있으면 이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적인 의무에 매여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 옷 사줘야지 공책 사줘야지 학용품 사줘야지 자식들한테 또 안겨서 이렇게 자식들을 또 이제 선생한테 보내줘야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견유일 수 있니 하면서 선비일 수 있니 그러니까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시켜야지 침대 마련해 줘야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견유일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우리는 견유를 타락시키게 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왕자의 지위를 갖고 있던 견유가 이렇게 타락하는지 이 상황을 봐라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제 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어요 크라테스 디오게네스의 제자죠 안티스테네스의 제자 소크라테스 안티스테네스 디오게네스 제자 중에 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어요 크라테스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여성분도 부잣집 딸이었는데요 부잣집 딸 중에 또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둘이 또 그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부부가 부부가 견유 생활을 한 거예요 유명한 분인데 크라테스는 결혼했잖아요 제자가 그러니까 야 넌 지금 내가 일반인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둘 다 크라테스급 아니냐 이거죠 제2의 크라테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견유가 일반인하고 결혼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지 똑같은 사람 둘을 넣고 지금 견유 둘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일반적인 결혼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재미있죠 똑같은 분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견유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힘든 환경 속에서 사도와 부살직을 수행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하고 보시면 또 배우실 게 있어요 그러면 그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갔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피테소스가 딱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생활도 안 꾸리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 안 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자가 너 생각해 봐라 자식 몇 낳아가지고 후계자로 삼아서 삼는 거랑 힘이 미치는 데까지 모든 인류를 자기 자식으로 알고 보살핀 거랑 어느 편이 인류에서 큰 봉사를 한 거냐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신에 만족해 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현 인류를 깨어나게 하자 가정에 매여서 똥 닦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안 돼서 하는 생각이었어요 잘되면 안 했을 텐데 하도 결혼이 안 되니까 내 길은 이건가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 얘기가 일리 있죠 식당의 개라고 불린 거예요 식당의 개라고 그런데 요즘 개 선비 예전에 견유는 그렇게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남들 눈에는 야생의 개처럼 돌아다닌 것 같아도 자기는 스스로 왕이었다 그런데 요즘의 견유는 진짜 식당의 개에 불과하다 식당에 음식 주워 먹는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이렇게 견유를 흉내내지 이런 프라이드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남한테 감동을 줄 것도 없고 선악 판정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견유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견유는 인류를 손에 넣은 자 그런 견유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남자를 아들로 삼고 모든 여자를 딸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염려해 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해 줍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형제로서 전 인류의 아버지인 신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견유학파들은 퍼포먼스를 늘 합니다 딱 혼자 계시다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오늘 이거 해야겠다는 그거 합니다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고 이런 게 다 견유학파가 했던 짓이에요 그러면 어르신 왜 낮에 불을 들고 다닙니까 세상이 캄캄해서 그러면 또 뭔가 괜히 물어봤다 싶게 또 확 한번 찌르고 가고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려고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보살도 재밌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견유는 그런데 그럼 견유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홍의각당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도 있고 왜 안 하느냐도 있었지만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정치에 참여하는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어리석은 자야 그대는 견유가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훌륭한 정치가 있을 것 같은가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정치 아니냐 이거죠 견유보다 지금 지금 정치가들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가 나타나서 견유가 아테네 사람들 사이에 가서 세입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말해야 훌륭할 것 같냐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 썬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세금 내는 방식 전쟁에 대한 검토 이런 얘기 당연히 해야죠 정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견유가 하고 있는 것보다 견유는 인생의 행과 불행 불운과 행운 그리고 예속과 자유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선과 악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견유의 본분 아니겠는 견유는 이것만 연구해요 인류의 불행 인류의 행운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자유인이 돼서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선을 선택하게 도와주는 거 이것밖에 연구 안 해요 심플합니다 서양 고대 철학도 심플해요 현란한 논리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는 아주 실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분 글을 서양의 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대한 정치를 본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치지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정치인데 동양에서도 정치가 원래 바를 정치 아닌가요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바르게 만든다 정자 하나에 이미 뜻이 들어 있어요 이게 때린다는 거군요 바르게 가도록 때린다는 거라 바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 이미 견유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대는 일반적인 정치론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가 또 그대가 나에게 견유가 통치자가 그러면 통치자가 되어야 하느냐 견유가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어리석은이야 어떤 통치가 현재 그가 하고 있는 통치보다 더 나은가 그 정도로 프라이드가 자기 왕이에요 스스로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자연인인데 본인 입장에서는요 아 이 인류 어떻게 다스리지 하고 있다는 늘 이런 프라이드 있어야 삽니다 보살이나 사도는 사도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이 사도는요 인류를 보면 항상 이제 자기 가족이고 양 같고 양의 자기 먹자고 항상 마음이 안타깝죠 자기가 리더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육신은 건강해야 된다 견유라고 해도 그 당시 견유들이 진짜 좀 비리비리하게 다니셨나 봐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무슨 감동을 주냐 폐병장애처럼 메마르고 얼굴 창백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가르침도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견유라는 말 때문에 역시 오해하지 마라 그는 정신적인 것도 이 육체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육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측은하게 생각하는 견유는 거짓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답답하게 깝깝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서 피하기 해서는 안 된다 욕심이 없고 순박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 마저도 유쾌한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되게 보면 자연인들이 몸 관리 진짜 잘하시죠 나는 자연이다 보시면 건강한 아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좋은 거 드시고 운동 남보다 나이 드셔도 아주 열심히 관리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육체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인간의 수호자다 견유는 항상 인류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견유의 정신은 태양보다 더 순결해야 된다 견유는 부정한 일에 빠지면 안 되고 도박군이나 사기꾼이 되면 안 되고 왕들이 왕들이 무기나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고 범죄자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듯이 견유는 이 힘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뭘까요 견유의 양심이다 그게 양심에서 무기나 군사력과 같은 힘을 끌어낸다 견유의 양심이다 견유에게 이런 힘을 주는 것은 무기 대신의 양심이다 그가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순결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또 꿈이 일어나면 또 순결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오늘 하루 또 중생들을 어떻게 보살필 거 이것만 연구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사상은 그의 그런 철학은 신들과 친숙하여 신의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신들과 친숙하여 제우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사람은 인류 소속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제우스 소속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하나님 자녀죠 신의 자녀예요 이 사람 자기가 신의 자녀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아요 나만 신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같은 자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인도해 주소서 오 제우스여 그대 운명의 신이여라고 말하며 신들의 뜻에 부합한다면 신의 뜻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행하게 하라 라고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남의 일에 부질없이 간섭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그는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관여하고 있다 왕이 국민의 일에 관여하듯이 자기 일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돌덩어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을성이 강하다 인내력, 인욕 인내력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스토어학파나 견유학파가 그래서 그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목욕하지 않는다 자기 신체를 누구에게 자유로 맡겨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자기 힘에 좌우되지 않는 자기 힘에 좌우되지 않는 힘은 모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린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요 전혀 자기가 신경 안 쓴다는 조금도 간여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의지와 관념의 사용 의지와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하는 데 있어서 사고의 힘에 있어서 만큼은 견유는 1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당시 전설에 나오는 거인보다 더 눈이 밝다 자기 의지를 선 한 대 쓰고 또 선을 알아보는 사고를 통해 알아보고 의지를 통해 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제 이성과 의지의 힘인데요 로고스에 한마디로 하면 로고스를 쓰는 겁니다 로고스대로 판단하고 로고스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는 엄청난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연구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하고요 오로지 뭐만 연구하냐면 연구 주제가 나옵니다 나의 공감은 너무 성급했는가? 남의 마음을 잘 이해했는가? 혹시 너무 성급한 거 없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소망한 것이 과연 무가치한 걸 내가 혹시 소망하지는 않았나? 진짜 선인가? 내가 선을 추구한 성과를 냈는가? 내 욕구는 성과를 얻었는가? 나의 깊이 악을 피하려고 한 것은 성공했는가? 그리고 이런 목적은 내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던 이런 목적은 잘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그리고 그는 비난하거나 남을 아참하거나 남에게 누군가를 질투하는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것들이 그의 큰 연구 과제고 그의 목적은 오로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밖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드러누워 코를 곤다 다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지 선악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멋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평화롭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를 빼앗는 강도나 폭구는 있을 수가 없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체를 빼앗아가는 자는 없는가? 그래서 그는 그의 신체를 빼앗아가는 자는 없는가? 내 재산 뺏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내 권세나 명예를 빼앗아갈 자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아예 갖고 있지도 않고요 혹시 명예나 이런 게 생기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위협할 수 있으려면 어린애나 위협할 수 있다 왜? 어린애한테는 그 가면이 무섭다 하지만 견유한테는 그 가면은 이미 흙덩어리일 뿐 아무런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요 지금까지 너가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없다면 잠시 연기에 둬라 견유가 되는 일은 연기에 둬라 하면서 먼저 이런 능력이 그대에게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재미있는 거 더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읽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랑 관련해서 여튼 이 에픽테투스 이분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거랑 하나만 더 연계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는 인터넷 도시면요 에픽테투스 치면 주로 나오는 명언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번에 영화 개봉한 것이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의 핵심 그게 그거잖아요 불가능은 없다 그거는 의견일 뿐이다 알리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영화에 등장하던데 에픽테투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이분은 철저히 관념의 주인이 되라고 외칩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의견을 탓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의 초학자는 남을 탓하는 것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고 공부의 초학자는 자기를 탓하고 자기의 의견이 잘못됐음을 탓하고 고수는 남도 자기도 탓하지 않는다 그냥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건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관리하면서 살아갈 뿐인 거죠 그 통제할 수 있는 게 자기 의견이에요 그 의견을 항상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대로 맞춰버리면 이제 철학자가 되는 거고요 이분의 철학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읽어드릴 거고요 이분의 기도 아까 제우스가 나와서요 기도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좀 더 긴 기도문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나를 인도하라 오 제우스여 운명이여 그대가 나더러 가라고 명령하는 곳에 나는 가려고 한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비겁한 자여 나는 순종하지 않는 자이다 불가피한 일에는 기꺼이 굴복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자여 신을 아는 자다 즉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는 바로 수용하는 것이 현자여 신을 아는 자이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 얘기를 그리고 옆에 이 구절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라 그대는 아직 소코라테스처럼 될 수는 없지만 소코라테스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생활해야 된다 그래야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철인, 철학자이거든요 이제 기독교의 사도나 불교의 보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철인이라는, 철학자라는 견유학파되고 철학자라는 거예요 철학자를 지금 우리가 동양의 선비유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살아가던 철학자였던 거예요 견유학파라는 건 결국 선비가 지금 철학자예요 이분들한테서는 철학자로는 그래서 철인들의 삶이라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목소리 로고스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살고 로고스대로 살면 철학자입니다 현란하게 막 논리를 자랑하고 복잡한 이론들을 꿰가지고 멋진 독창적인 이론이라고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지당한 거를 그냥 실천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라는 이 인식이 확고합니다 에픽테투스는 그래서 이론적인 논쟁 하지 않아요 너무 지당한 거를 꿰뚫어보면서 너무 자명하게 꿰뚫어보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그거를 그냥 실천해 가버릴 뿐이에요 이런 정신을 좀 배우시면 좋겠고 서양의 보살들이 있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다이 같고 사도 같고 보살 같고 한 그런 느낌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